안녕하세요. 시내TV입니다. 오늘은 어느 할머니와 도깨비 주걱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앗 할머니와 도깨비 주걱 옛날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수수경단을 잘 빚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있었어요. 커다란 그릇에 떡가루를 담아 조금씩 물을 부어 반죽한 다음 동글동글 경단을 빚는데 어찌나 잘 빚던지 수천 개의 경단 크기가 모두 똑같았대요. 물론 맛 또한 최고였지요. 그러니 할머니가 만든 경단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였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커다란 그릇에 반죽을 가득히 하고 경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쿠, 이제 하나만 고무를 묻히면 끝이네. 할머니는 허리를 한 번 편 뒤 마지막 경단을 만들어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단이 쟁반 위에 얌전히 올라왔는가 싶더니 갑자기 도르르 방바닥을 고르는 겁니다. 경단이 멈추지 않자 할머니는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단아, 어디까지 가니? 그 순간 경단이 대굴대굴 마루로 굴러가며 대답하는 거예요. 방에서 마루로 할머니는 신기해하며 경단을 따라 마루로 가며 또 물었지요. 경단아, 어디까지 가니? 그러자 이번엔 경단이 갑자기 톡 튀어 오르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떼굴떼굴 고르는 겁니다. 마루에서 마당으로 할머니도 얼른 마당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경단이 어찌나 빨리 고르는지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허겁지겁 따라가며 또 물었지요. 경단아, 어디까지 가니? 마당에서 구멍으로? 경단이 냉큼 대답하며 마당 한 모퉁이에 있는 구멍으로 쏙 빠지지 뭐예요? 이런 바보 같은 경단이 있나? 하필이면 쥐구멍에 빠질 게 뭔가요? 금세 쥐에게 갈까먹히고 말 것을요. 할머니는 경단이 빠진 구멍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별난 경단이 쥐에게 갈까먹히며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찍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쥐구멍이 아닌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할머니는 다시 온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의 몸이 점점 줄어들어 작아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새 할머니는 줄고 줄어서 딱 경단만 해졌어요. 어... 그러더니 놀랄 새도 없이 경단이 빠진 구멍 속으로 쏙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할머니는 미로 같은 구멍 속으로 끝도 없이 굴러떨어졌지요. 이리저리 쿵쿵 부딪히다가 그만 정신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의 몸은 원래대로 커져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길 하나가 훤히 나있고 한쪽에 방금 지나온 조그만 구멍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두리번거리며 경단을 찾아 나섰답니다. 한참을 걷다가 턱받이를 하고 있는 망주석을 만났지요. 망주석님 혹시 이리로 조그만 수수경단 하나 지나가지 않았소? 그러자 망주석이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기에 내가 주워 먹었지. 저런 흙투성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내가 만든 경단을 맛있게 먹었다니 고맙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다니 천만에요. 오히려 맛있는 경단을 먹게 해줘서 제가 고맙소. 할머니와 망주석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질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쿠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가 오나보다. 할멈 어서 내 뒤로 숨어. 에이구머니.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얼른 망주석 뒤로 숨었습니다. 잠시 뒤 정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도깨비님 산책 나오셨군요. 망주석이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망주석 안녕?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손을 번쩍 들어 인사했지요. 망주석은 도깨비가 어서어서 지나갔으면 하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던 도깨비가 갑자기 휙 돌아서서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겁니다. 이건 사람 냄새잖아? 도깨비의 말에 할머니는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도깨비 손아귀에 번쩍 들려 있었지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던 망주석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도깨비님 이 할멈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경단을 만드는 솜씨 좋은 할멈이에요. 그러니 잡아먹지 말고 데려다 밥 짓는 거라도 시키면 어떻겠어요? 망주석의 말에 도깨비는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도깨비 소굴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망주석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이 일을 어쩐담. 할머니는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들 틈에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깨비 마을에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했어요. 강에는 작은 배 한 척만이 있었습니다. 한 번 강을 건너면 함부로 나올 수 없을 거야. 도깨비는 으음장을 놓으며 할머니를 번쩍 들어 배에 태웠어요. 그러고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노를 저었습니다. 도깨비 마을은 강을 건너고도 언덕 꼭대기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다다르자 도깨비는 할머니를 커다란 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말했지요. 배가 고프니 어서 밥을 지어. 글쎄 도깨비가 한솥 가득 물을 붓고 쌀 한 톨을 넣더니 밥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쌀 한 톨로 어떻게 밥을 지으라고. 할머니는 이제 영락없이 잡아먹히겠구나 싶어. 참았던 눈물을 와락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어디선가 커다란 주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 울지 말고 불이나 짚혀. 밥은 이 주걱으로 젖기만 하면 돼. 도깨비가 주걱으로 젖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걱을 따라 물이 빙글빙글 돌더니 쌀 한 톨이 두 톨이 되고 두 톨이 네 톨이 되고 네 톨이 여덟 톨이 되고 자꾸자꾸 늘어나더니 금세 솥 안에 하얀 쌀밥이 가득 찼지요. 구수한 밥 냄새를 맡고 도깨비들이 달려와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도깨비에게 주걱을 건네받아 부지런히 밥을 지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커다란 소단 가득 물을 붓고 쌀 한 톨을 넣어 아궁이의 불을 지폈지요.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주걱으로 저었어요.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다리야. 수십 명이나 되는 도깨비들 밥을 해 먹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깨비들은 할머니가 지은 밥이 꿀맛이라며 참 많이도 먹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물 붓고 돌아서면 불 지피고 돌아서면 큰 커다란 주걱으로 저어야 하니 할머니가 오죽 힘들겠어요. 안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 달아나야지. 할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도망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들이 모두 낮잠을 자는 틈에 할머니는 밥을 짓다 말고 몰래 빠져나와 냅다 뛰었어요. 정신없이 달려 강가에 도착하니 마침 타고 왔던 배가 묶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얼른 배에 올라 노를 저었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쯤 가고 있을 때 언덕에서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며 소리쳤어요. 밥 짓는 할머니 도망친다. 하지만 배가 한척뿐이니 강가까지 와서는 발만 동동 굴렀지요. 그때 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배가 가지 못하도록 강물을 다 마셔버리자. 그러면 되겠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깨비들은 일제히 엎드려 강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러다간 금세 강바닥이 드러나 잡히고 말텐데 할머니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옳지 고민고민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이 녀석들을 웃겨서 강물을 다시 뿜어내게 하면 되지. 할머니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주걱을 꺼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주걱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며 실록실록 흔들기도 했지요. 그런다고 우리가 웃을 줄 알고 어림없지. 도깨비들은 입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1초도 못 가서 한 도깨비가 키득키득 웃어버렸지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우스웠습니다. 마침내 도깨비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마구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강물은 금세 다시 불어났지요. 할머니는 도깨비들이 웃음을 멈추기 전에 얼른 강을 건넜답니다. 건너편에 내려선 할머니는 배가 강 건너로 다시 흘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어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달렸지요. 아이고 할멈 용쾌 도망쳐왔군. 망주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숨을 돌렸어요. 그나저나 망주석님 급하게 도망치느라 이 주걱을 가지고 왔지 뭐요. 할머니가 도깨비 주걱을 들어보였어요. 그건 할멈 가져. 여태 도깨비들 밥해 주느라 고생했으니 가져도 돼. 정말? 가져도 될까? 할머니는 망주석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주걱을 휘두르며 구멍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숨도 차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 도깨비 주걱이네 그려. 신기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구멍에 다다르니 주걱과 함께 할머니 몸이 다시 구멍만큼 작아졌어요. 그렇게 무사히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매일매일 도깨비 주걱으로 밥을 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답니다. 오늘의 동아 선녀와 결혼한 아들 옛날 중국 어느 산골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산기슬계에 기대어 겨우 비바람이나 막을 수 있는 낡고 낡은 집이었지요. 이 집에는 홀어머니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무 로토이오 막내 로루 햇볕 좋은 날이면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비단을 짜며 말했지요. 이 비단으로 너희를 이만큼이나 키웠단다. 다행히 나는 솜씨가 좋아. 그렇고 말고요. 어머니는 비단짝이 명수예요. 세 아들도 빙글에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짠 비단을 팔러 장으로 갔어요. 솜씨 좋게 짠 비단은 금방 다 팔렸답니다. 먼저 쌀부터 사야지. 어머니는 쌀집을 향해 총총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가게 앞에 딱 멈춰섰어요. 바로 그 가게 앞에 붙은 그림 한 장 때문이었지요. 참으로 멋지구나.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원과 끝없이 펼쳐진 들판. 햇살이 쏟아지는 크고 아름다운 집과 소와 양떼가 뛰노는 목장. 연못에 둥둥 떠있는 오리나 마당의 닭들 모두 꼭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보기만 해도 좋은지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래서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림을 덜컥 사버렸지요. 아이고 쌀 살 돈이 부족하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쌀을 얼마 못 샀는데 걱정은커녕 덩실덩실 어깨춤이 나고 콧노래까지 절로 나니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어머니는 그림을 펴보고 또 펴보고 했답니다. 로모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저녁상을 몰린 뒤 어머니가 그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꿈도 꾸지 마세요. 큰아들 로모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앉았지요. 로토이오 너도 그러니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덕도 없는 소리 어림없는 일이에요. 둘째 아들 로토이오도 코웃음을 치며 돌아앉았습니다. 로루오 정말 그럴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슬픈 표정으로 막내 아들 로루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을 커다란 비단에 짜넣으면 어떨까요? 그럼 꼭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마음 착한 로루오가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곧 색실을 사다 배틀에 걸고 비단 그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림 속 광경을 흥얼흥얼 노래하며 일했지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원과 끝없이 펼쳐진 틀판 그러면 큰아들 로모와 둘째 아들 로토이오는 귀를 막으며 화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걸 붙잡고 왜 그러세요? 막내 로루오만 언제나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대로 그냥 놔둡시다. 어머니는 그런 막내 아들이 고마워 더욱 열심히 비단 그림을 짰습니다. 비단 짜는 소리가 밤낮 없이 계속되었어요. 비단 그림은 3년이 되어서야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눈이 부실만큼 멋진 그림이었지요. 정말 멋진데? 아름다워. 마루벽에 걸린 비단 그림을 보고 새 아들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원과 끝없이 펼쳐진 들판 첫째 로모가 몸을 흔들흔들하며 어머니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연못에 둥둥 떠있는 우리나 마당의 닭들 모두 꼭 살아있는 것 같아. 둘째 로토이오는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듯 말했지요. 햇살이 쏟아지는 크고 아름다운 집과 소와 양떼가 뛰노는 목장. 막내 로우오는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실을 외듯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굽은 허리를 편 어머니도 기쁨에 넘쳐 소리쳤어요. 정말 멋지구나. 아름다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쳐오더니 비단 그림을 휘몰아 간 거예요.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맨발로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른 비단 그림은 이미 머나먼 동쪽 하늘로 날아가 버린 뒤였지요. 그림을 찾아 헤매다 지친 어머니는 그만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큰일 났네. 어서 집으로 모시자. 세 아들이 축 늘어진 어머니를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시름시름 알다가 병이 들고 말았지요. 로모, 그 비단 그림은 내 생명과 같단다. 동쪽으로 가서 찾아와다오. 어느 날 병이 깊어진 어머니가 큰 아들 로모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로모는 곧 동쪽으로 동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쯤 걸었을까요? 큰 삶 밑에 돌로 지은 집과 돌로 만든 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웬 할머니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비단 그림 날아가는 건 못 보셨나요? 우리 어머니가 3년 걸려 짠 거랍니다. 아, 비단 그림? 그거라면 태양산 선녀들이 가져갔지.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비단 그림을 짤 거라고 했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태양산에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태양산까지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힘들어. 돌로 된 저 말을 타고 불의 산을 넘어야 하지. 그런데 아무리 뜨거워도 절대 뜨겁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순간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리거든. 그러자 로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와들와들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무서우면 돌아가 내 금화 한 상자 줄 테니. 할머니가 금화 상자를 내밀었지요. 로모는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평생 아무 걱정 없어. 그런데 집으로 가면 큰 손해야 나 혼자 쓰면 좋을 텐데. 로모는 곧 금화 상자를 짊어지고 다른 마을로 가버렸답니다. 로토이요, 그 비단 그림은 내 생명과 같단다. 동쪽으로 가서 찾아와다오. 아무리 기다려도 로모가 오지 않자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쪽으로 한 달쯤 걸어 로토이요도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를 만났지요. 할머니에게 불의 산에 대해 들은 로토이요가 물었습니다. 그럼 불의 산만 넘으면 되나요? 아니란다. 얼음 바다도 건너야 해. 하지만 거기서도 춥다고 떨면 안 돼. 조금이라도 떨면 바다 밑으로 쑥 빠져버리지. 그러자 로토이요도 새파랗게 질리더니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코, 이런 무서우면 돌아가 내 형처럼 내게도 금화 한 상자를 줄 테니 할머니가 금화 상자를 내밀었지요. 로토이요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었습니다. 형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까닭을 알겠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흥, 나도 혼자 써야지. 로토이요도 곧 금화 상자를 짊어지고 다른 마을로 가버렸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두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기다림에 지쳐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를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그만 두 눈까지 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비단 그림을 찾아오겠어요. 보다 못한 막내 로루오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부디 조심히 다녀오너라. 이웃 사람들이 돌봐줄 테니 이 어미 걱정은 말고. 로루오도 동쪽으로 달리고 달려 보름 만에 큰 산미 돌집 앞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로루오에게도 형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똑같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금화 상자를 내밀었답니다. 자, 너도 네 형들처럼 금화 상자를 메고 돌아갈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어머니의 비단 그림을 찾아가겠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저 돌말을 타고 가거라. 할머니가 돌로 된 발을 끌어다 주었어요. 로루오는 돌말에 올라타 힘차게 발을 굴렀지요. 돌말은 희응하고 울더니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낮, 사흘밤을 달리자 거세게 불을 내뿜는 불의 산이 나타났어요. 로루오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말 등에 납작 엎드린 채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자, 불의 산이다. 용감함 봐라. 뚫고 나가라. 불덩이가 이글거리며 온몸을 불사르려는 듯 마구 달려들었습니다. 돌말은 희응힘차게 울어대며 시뻘건 불길을 뚫고 나갔어요. 로루오도 숨 한 번 쉬지 않고 뜨거운 불길을 꾹 참아 냈답니다. 겨우 불의 산을 넘고 한숨을 돌리자 이번에는 얼음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산더미만한 얼음덩이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지요. 로루오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말 등에 찰싹 붙어서 귀에 대고 소리쳤어요. 자, 얼음바다다. 용감함 봐라. 헤쳐나가라. 싱싱 사나운 북풍이 휘몰아치고 집채만한 얼음덩이들이 파도와 함께 밀려왔지요. 돌말은 힝힘차게 울어대며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거대한 얼음덩이들을 헤쳐나갔답니다. 로루오도 이를 앙다물고 뼈를 쑤시는 추위를 꾹 참아 냈어요. 이젠 됐다. 저 건너편이 할머니가 말했던 태양산이구나. 얼음바다를 건너자 따세한 햇살이 로루오의 몸을 기분 좋게 감싸주었지요. 저 꼭대기 황금으로 빛나는 궁전에 선녀들이 있을 거야. 로루오가 다시 말등에 찰싹 붙어서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자, 선녀들이 사는 황금 궁전이다. 용감함 봐라. 날아올라라. 마른 껌충 공중으로 뛰어올라 단숨에 궁전 앞으로 날아갔지요. 궁전 안에서는 선녀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루오가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들이 모여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넉넉히 바라보던 로루오가 갑자기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건 어머니가 짠 비단 그림이잖아. 선녀들이 어머니의 비단 그림을 한가운데 놓고 그대로 쫓아 비단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루오의 목소리에 선녀들은 깜짝 놀라 쳐다보았어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어떻게 왔나요? 저는 로루오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의 비단 그림을 찾으러 왔답니다. 그렇다면 하룻밤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거의 완성되어가니 내일 아침까지 닫자고 돌려드릴게요. 선녀들은 여기저기 밝은 빛을 내는 구슬을 매달아 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비단을 짰습니다. 그러는 사이 로루오는 그만 쿨쿨 잠이 들고 말았지요. 많은 선녀들 중에 혼자 빨간 옷을 입은 한 선녀가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솜씨도 뛰어난 그 선녀는 어머니가 짠 비단 그림을 유난히 좋아했지요. 일을 하다가도 어머니의 비단 그림 앞으로 가서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아, 이런 곳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던 빨간 옷의 선녀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비단 그림 속 연못가에 한 땀 한 땀 자기의 모습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이었고 일을 마친 빨간 옷의 선녀는 살포시 웃으며 기지개를 켰지요. 이런 곳에서 산다면 정말 좋겠구나. 새벽에 로루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선녀들도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라 사방이 조용했지요. 어머니가 짠 비단 그림만이 구슬빛 아래 환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짠 그림을 가지고 로루오는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어머니가 병들어 계시는데 아침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늦어. 지금 바로 출발해야지. 달빛 아래에 서있던 돌말 위에 올라탄 뒤 로루오는 말에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가자 용감한 마라. 돌말은 환한 달빛 속을 순식간에 달려서 얼음바다를 건너고 불의 산을 넘었어요. 큰 삶 밑에 이르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어머니가 위급하시다. 돌말이 울음을 터뜨리며 힘차게 발을 고르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안개가 자욱이 피어오르더니 눈앞에 바로 로루오의 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눈 껌짝할 새 집에 오더니 로루오는 두리번거리며 집 안팎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두막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쓸쓸하고 조용했지요. 그동안 혼자 누워있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로루오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힘껏 달려가 왈칵 왈칵 방문을 열어져 치며 소리쳤지요. 어머니! 어두운 방 안에서 어머니가 까무르 감긴 눈을 꿈틀거렸습니다. 금세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겨우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루오는 어머니의 눈앞에 황급히 비단 그림을 펼쳤어요. 보세요. 어머니의 비단 그림이에요. 비단 그림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지금껏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비단 그림을 찬찬히 살폈지요. 자세히 살펴보고 싶구나. 바깥으로 나가보자.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온 로루오는 비단 그림을 바닥에 놓고 조심조심 펼쳤습니다. 어디선가 향기로운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비단 그림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면서 점점 넓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비단 그림은 마당을 넘고 산기슭을 지나 온 마을에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어느새 낡고 초라한 오두막 집도 사라져버리고 사방은 온통 비단에 짜여진 그림 그대로 변했어요. 어머니와 로루오는 비단 그림 속에 크고 아름다운 집 문 앞에 서있었고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얘야 여기는 비단 그림 마을이구나 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아들의 손을 잡고 집 안팎을 둘러보던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놀란 맘을 가라앉힌 로루오도 빙긋 웃으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들였지요. 그런데 저 저기 연못가 좀 보아라. 웬 빨간 옷을 입은 아가씨가 서있구나. 로루오는 누군가 싶어 어머니를 거들어 천천히 연못가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은 누구시지요? 연못가를 산책하던 빨간 옷의 아가씨가 생긋 웃으며 인사했지요. 로루오님 모르시겠어요? 저는 태양산에 살던 선녀랍니다. 어머니의 비단 그림에 제 모습을 수놓았던 바로 그 선녀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빨간 옷의 선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무심결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착한 아들 로루오와 결혼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에 로루오와 빨간 옷의 선녀도 싫지 않은 듯 얼굴을 붉히며 서로 웃음을 지어보였답니다. 어느 따세한 봄날 비단 그린 마을에는 로루오의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참 잘됐지. 로루오가 어여쁜 선녀와 결혼을 하다니. 마음씨 고운 어머니가 불러들여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과 초대를 받고 온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지요. 그런데 아까부터 집앞을 기웃거리는 두 거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금화상자를 챙기고 도망친 형들이었지요. 다른 마을로 갔다가 강도를 만나 금화상자를 몽땅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거랍니다. 담나머로 결혼식을 지켜보던 로모와 로토이오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머니와 동생도 모른 채 하고 욕심을 부렸으니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뒤늦게 잘못을 미우친 두 사람은 그 길로 멀리 멀리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막내딸 옛날 어느 고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와 사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큰딸은 얼굴이 고았지만 노는 것을 좋아해 하루종일 이 집 저 집으로 놀러만 다니고 어머니가 힘든 것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작은 딸은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어머니 댕기 사주세요. 어머니 꽃신 사주세요. 하며 어머니를 졸라 힘들게 했지요. 그러나 막내딸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며 어머니를 따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큰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뒷마당에 있는 텃밭에 가서 부성기 좀 뜯어오너라. 싫어요. 어머니 윗집 사는 동모와 놀기로 약속을 했는걸요. 큰딸이 짜증을 내자 막내딸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작은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아랫마을 김첨지 댁에 떡 좀 갖다 드려라. 작은 딸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싫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댕기 실밥이 뜯어져서 바늘로 꿰매 해야 하거든요. 그러자 막내딸이 또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어느 날 이 나라의 세자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자 나라에서는 처녀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형을 내렸고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 중에서 세자빈을 뽑기로 했습니다. 세자빈은 모두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였기 때문에 심사를 받게 되었어요. 세자빈을 뽑는 심사는 사흘 동안 이루어졌는데 세 가지 질문에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하는 처녀를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날 왕비와 대비께서 영리하고 현명한 세자빈을 뽑기 위해 한 사람씩 만나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 처녀들이 대비와 왕비 앞으로 불려나갔지만 아무도 대비와 왕비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 처녀가 없었어요. 드디어 큰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비께서 물었어요.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인고 국화꽃이 제일입니다.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 께서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국화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냄새가 향긋하니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딸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비께서 작은 딸에게 물었어요.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인고 모란꽃이 제일입니다. 작은 딸이 대답했지요. 왕비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모란꽃이 제일이라 생각하느냐. 꽃잎이 풍성하고 아름다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딸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막내딸 차례가 되었어요.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인고 대비께서 물었습니다. 막내딸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꽃 중에 제일은 모카꽃이라 생각합니다. 막내딸의 대답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 소란스러워 졌습니다. 대비께서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고 많은 꽃 중에 어찌 모카꽃이 제일이라 여기느냐.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카꽃은 세상에서 가장 향긋하거나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들이 입는 무명과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솜이 나오기 때문이옵니다. 대비와 왕비께서는 흡족하게 웃으셨습니다. 둘째 날 왕비께서 다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개가 넘기에 제일 힘이 들까 큰 딸은 험준한 추풍령 고개라고 대답했고 작은 딸은 꼬불꼬불 꼬불하진 꼬불한 고개가 제일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막내딸의 차례가 되자 기대에 찬 얼굴로 대비께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고개를 넘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막내 딸이 다소곳이 대답했어요. 보릿고개라 생각되옵니다. 왕비께서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어휘에서 그리 생각하느냐 다른 고개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천천히 걷다보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다 떨어진 봄철부터 새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보리 고개는 무사히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이 대답을 하자 모두들 입을 벌리며 감탄을 했습니다. 셋째 날 대비 그리께서 처녀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곳이 어디인고 어떤 처녀는 소슬대문 이라 하였고 어떤 처녀는 정원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차례가 되었어요. 너는 어디에다 공을 들이겠느냐 큰딸이 얼굴을 불그레 밝히며 대답 했습니다. 대청마루 이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비 께서 다시 묻자 큰딸이 신이 나서 대답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편히 쉬고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요. 작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창살이 예쁜 창문이요 이유가 무엇인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창살로 장식이 된 창문이 있다면 이웃과 동무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막내딸의 순서가 되자 대비와 왕비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막내딸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대비께서 물었어요. 너는 어디에다 공을 들이겠는고 대들보입니다. 막내딸이 대답했어요. 왕비께서 살며시 웃으시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곳에 공을 들여야 하느냐. 막내딸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라에는 높은 곳에서 백성을 굽어보시며 편하게 돌보아 주시는 임금님이 계시듯 집에는 지붕을 너끈하게 지탱하고 받쳐주는 튼실한 대들보가 있어야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사옵니다. 대비와 왕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내딸의 대답에 놀라워 했습니다. 현명한 대답이로다. 참으로 생각이 깊은 처녀로구나. 대비와 왕비는 한마음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막내딸은 결국 세자빈으로 뽑혀 대궐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 세자빈이 된 막내딸은 영민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임금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반듯한 모범을 보였지요. 왕자와 공주도 많이나 잘 키우고 사랑하는 임금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 필립 포크는 아침마다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는 형이 부러웠습니다. 필립 포크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학교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어머니는 이웃집에 일을 해주러 갔습니다. 집에는 필립 포크와 할머니 뿐이었지만 할머니마저 낮잠을 주무셔서 필립 포크는 무척 심심했습니다. 형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된 문제를 잘 풀고 있을까? 필립 포크는 큰 맘 먹고 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필립 포크는 아버지의 크고 낡은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어요. 필립 포크가 학교로 가는 길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필립 포크를 보고 으르렁 거렸어요. 깜짝 놀란 필립 포크는 슬슬 뒷걸음질 치다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개들이 따라 지지며 함께 쫓아왔습니다. 필립 포크는 있는 힘을 다해 뛰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개들을 쫓아주었습니다. 필립 포크는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서둘러 학교로 향했지요. 교문에 다다랐을 때 들어갈까 말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선생님이 쫓아낼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입니다. 하지만 필립 포크는 용기를 내어 형이 공부하는 교실을 찾아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빨간 목도리를 졸은 선생님이 필립 포크에게 물었습니다. 필립 포크는 아버지의 모자를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살그머니 다가와 다정하게 머리를 쐬다듬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니? 필립 포크의 형이 머리를 글적이며 일어났어요. 제 동생 이에요.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아직 어려서 못 다니고 있어요. 좋아 그럼 너의 형 옆자리에 앉아라 내 어머니께 너를 학교에 보내도록 부탁해 보마. 선생님은 칠판에 글씨를 쓴 뒤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필립 포크는 서툴게나마 더듬더듬 읽었지요. 그건 제 이름이에요. 필리 포크 그러자 학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잘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렴. 집으로 돌아온 필리 포크는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필리 포크 드디어 네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어머니의 말에 필리 포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다른 아이들처럼 아침마다 모자를 쓰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목걸이 마틸드는 무척 아름답고 귀티가 흘렀습니다. 가난한 봉급쟁이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집안 분위기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지요. 돈 많고 품이 있는 남자와 만날 기회도 물려받은 유산도 없던 그녀는 교육부의 하급 공무원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아 나도 여유롭고 우아하게 살고 싶어 고급스러운 융단이 깔려있는 넓은 응접실에 비싼 골동품과 가구들 마틸드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녀가 꿈꾸는 생활과는 아주 달랐어요. 벽지는 오래되어 빛이 발했고 가구들은 망가져 삐걱거렸습니다. 마틸드는 보잘것없는 살림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서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그녀는 비싼 가재도구와 값진 미술품으로 채워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이런 상상을 하며 살던 마틸드는 하루하루가 불만이었지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도 사흘 동안 계속 덮여있는 더러운 식탁보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모르고 남편 루아젤은 항상 수프그릇의 뚜껑을 열며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휴 먹음직한 수프군. 우리 집 수프보다 더 맛있는 수프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마틸드는 행복해하는 남편의 얼굴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루아젤이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여보 이걸 봐요.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바람처럼 달려왔소. 마틸드는 얼른 봉투를 받아 뜯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초대장 이었어요. 1월 18일 저녁 저희 저택에서 무도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 조르주랑 포노드림 그런데 마틸드는 남편의 기대와 달리 심통이 난 얼굴로 초대장을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이 기뻐하리라 생각했소. 좀처럼 이런 무도회에 초대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멋진 기회요? 내가 이 초대장을 얻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오.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몇 장밖에 주지 않아서 서로 얻으려고 다투었다오. 그날 무도회에는 고관들도 많이 들었소. 도대체 뭘 입고 그 무도회에 가란 말이에요? 마틸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뾰로통한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극장에 갈 때 입는 옷 있잖소. 내 눈에는 그 옷이 좋아 보이던데. 마틸드는 그새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나는 이런 무도회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잖아요. 이 초대장은 아름다운 옷이 있는 다른 부인에게 주세요. 남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적당한 옷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던 마틸드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400프랑 정도면 될 거예요. 남편은 마침 꼭 400프랑을 저축해두고 있었습니다. 총을 사서 종달새 사냥을 가려고 모아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에게 딱 400프랑이 있소. 가서 예쁜 옷 한 벌을 사구려. 새로 산 옷은 마틸드에게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마틸드는 무더위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말소도 줄고 우울해 보였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새 옷만 있으면 뭐해요? 옷에 어울릴 보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난 아주 초라해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무더위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난감해 하던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났습니다. 곧 손뼉이라도 칠 것 같은 모습이었지요. 당신은 참 바보 같구려. 당신 친구인 포레스티의 부인이 있잔소. 그녀에게는 보석이 많을 테니 가서 빌려보도록 해요. 그 정도는 빌릴 수 있을 만큼 친하지 않소?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요? 이탠날 마틸드는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틸드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커다란 커다란 보석함을 꺼내와 뚜껑을 열었어요. 자, 여기서 골라봐. 보석함 안에는 다양한 보석들이 가득 했습니다. 마틸드는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모두 마틸드에게는 없는 귀중한 것이었지만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건 없어? 음, 그럼 이건 어때? 포레스티의 부인이 새로 보여준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그것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목걸이를 걸어본 마틸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럼 빌려주고 말고 너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마틸드는 무척 기뻤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무도회 날이 되었습니다. 마틸드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우아했어요. 무도회 참석한 멋진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소개받으려 했고 앞다투어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장관까지도 그녀를 눈여겨보는 듯 했지요. 아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런 거야.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태어나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마틸드는 구름 속에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꿈처럼 황홀한 시간이 자꾸 흘러갔지요. 마틸드는 새벽까지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무도회에 지친 몇몇 남자들과 작은 응접실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틸드는 남편과 함께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씨는 차가웠어요. 남편은 돌아갈 때를 대비해 가져온 옷을 마틸드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보통 때 입던 소소한 외투는 우아한 드레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주위의 부잣집 부인들은 호화로운 털가죽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어울리는 차림새였지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틸드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루아젤 부부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마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추비에 떨며 마차를 찾아 걷다가 센 강쪽 까지 왔습니다. 마침내 낡은 마차 한 대가 눈에 띄었지요. 낡은 마차는 그들 부부를 집 앞 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틸드는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어요. 꿈 같은 행복은 끝났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마틸드가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남편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눈 좀 붙이고 출근해야겠어. 마틸드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꿈꾸던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지요. 마틸드는 거울 속에 자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자 가만히 미소도 지어보았어요.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질렀지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오? 잠시 눈을 붙이려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빌려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대 부부는 입고 있던 옷을 털고 옷의 주름 속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걸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도 회장에서는 분명히 있었소? 네 분명히 있었어요. 나오다가 현관에서도 만졌는걸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길에서 잃어버렸나? 하지만 길에서 떨어졌다면 작은 소리라도 났을 텐데 그렇다면 마차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보 마차 번호를 기억해요? 모르겠소. 당신은 마차 번호를 보지 않았소? 저도 보지 않았어요. 일단 내가 나가서 찾아보고 오겠소. 남편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마차를 찾아 걸어간 길 마차에서 내린 집 앞까지 모두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사를 찾아가 광고를 부탁했고 마차 회사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목걸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여보 우선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편지를 써요. 목걸이의 고리가 망가져서 수산집에 맡겼다고 둘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를 더 찾아봐요. 넉셀 잃은 채 하루종일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마틸드는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목걸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두 사람은 폭삭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루아젤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 목걸이를 찾을 길은 없는 것 같소.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주는 수밖에 없겠소. 두 사람은 보석상을 뒤지며 잃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외로 똑같은 목걸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며칠을 헤맨 끝에 부부는 마침내 거의 같은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이거요? 4만 프랑 입니다. 아주 좋은 걸 고르셨어요. 4만 프랑 루아젤 부부에게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값을 3만 6천 프랑 까지 깎아 주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3만 6천 프랑 도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야만 하는 목걸이 였습니다. 사흘 동안만 팔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꼭 다시 와서 살 겁니다. 단단히 부탁해놓은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 과 여기저기서 빚으로 얻은 돈을 합쳐 가까스로 3만 6천 프랑 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샀지요. 마틸드가 목걸이를 가지고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포레스티의 부인은 언짢은 얼굴로 말했어요. 빌려갔으면 좀 더 일찍 돌려줘야 하지 않아? 그 사이에 내가 그걸 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미안해. 서두른다고 했는데. 목걸이 상자를 내미는 마틸드는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만약 이 목걸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쩌지? 그러면 나를 도둑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다행히 포레스티의 부인은 목걸이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꾹 누르며 태연한 척 그 집을 나왔지요. 집을 나서자마자 마틸드는 힘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루아젤과 마틸드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야 했습니다. 부부는 한혈을 내보내고 집을 옮겨 건물 꼭대기 다락방에 새를 들었지요. 마틸드는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기름대가 잔뜩 묻은 그릇과 냄비를 닦느라 그녀의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분홍빛 손톱도 다 달았습니다.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버리러 나가고 물을 길어 다락방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과 신랑이를 버리는 일도 예사로 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가끔 숨을 돌리기 위해 창가에 앉아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는 신사 숙녀들 흥겹게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들 물론 마틸드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루아젤도 빚을 갚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지요. 저녁에 퇴근한 뒤 상인들의 장부를 깨끗이 기록해 주기도 하고 서류 작성을 해 주기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이런 힘겨운 생활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마침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래 드디어 빚의 지옥에서 벗어났소. 높은 이자와 그 이자의 이자까지 깨끗이 다 정리했으니 말이오. 마틸계는 이제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무더회에서의 매력적인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녀는 예전에 그녀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처럼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억척스러운 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마틸계는 이따금 옛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정말 멋진 무더회였어. 그 목걸이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마틸계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샹젤리즈 거리로 산책을 나섰지요. 이런 산책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포레스티 부인이잖아. 포레스티 부인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틸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볼까? 그래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모든 걸 밝혀도 되겠지. 마틸계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자 포레스티 부인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누, 누구세요? 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잘못 본 것 나야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그 말에 포레스티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마틸드? 어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거야? 그간 고생 좀 했어. 너에게 연락하지 못한 십 년 동안 힘들게 살았단다. 너 때문에 그 목걸이 때문에 말이야. 나 때문에? 목걸이 때문에? 그래 예전에 너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린 거 기억하니? 응? 그래 그랬지. 실은 내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 무슨 소리야 넌 그걸 나한테 돌려줬잖아. 응 사실은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다시 사다 준 거야. 그 목걸이를 살 때 짐 빚을 갚느라고 우리 부부는 십 년 동안 고생을 했어. 그 빚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거든. 얼마 전에야 그 빚을 다 갚았단다. 이제야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마틸드 그랬구나. 가엾은 마틸드. 포레스티의 부인은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마틸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내 것은 가짜 목걸이였어. 기껏해야 5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는데. 툴은 그 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와 원숭이 옛날 옛날 일본에서는 원숭이와 개가 아주 친한 사이였대요. 사이좋게 함께 다니며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 있으면 서로 나눠먹기도 했답니다. 원숭이가 약간 호들갑스럽고 욕심이 많았지만 그런대로 잘 어울려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숭이와 개가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새님한테 감을 얻어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팔짝팔짝 뛰며 당장에 감을 덧다먹자고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들키면 어떡하려고 개가 말렸지만 원숭이는 어느새 나무 위에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감은 내가 딸 테니까 넌 망이나 봐. 개는 하는 수 없이 가슴을 졸이며 망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원숭이는 호들갑을 떨며 굵은 감을 날름날름 따먹기 시작했어요. 원숭이 원숭이야 나도 한 개만 줘 망을 보던 개가 군침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원숭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입맛을 다시며 자꾸자꾸 보챘지요. 원숭이야 나도 한 개만 달란 말이야 그러자 원숭이가 덜 익은 감을 몇 개 따서 던지며 소리쳤어요. 정신 차리고 망이나 잘 보지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 그런데 땡땡한 감들이 개 등에 투두둑 떨어지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땡감에 맞은 개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개 뱃속에 꽉 차있던 개 알들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당황한 원숭이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냥 도망쳐 버렸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개가 되었어요. 개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논했지요. 엄마를 죽인 원숭이에게 복수할 때가 온 것 같아. 그 원숭이가 어찌나 난폭하게 구는지 다른 동물들도 못 살겠다고 야단이더라고. 맞아 맞아 난폭한 원숭이를 없애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해. 내일 당장 원숭이 마을로 쳐들어가자. 제일 큰형이 결단을 내리자 개들은 커다란 집게발을 딱딱 부딪히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개들은 제일 큰형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수수 수수 경단을 싼 자루를 메고 착착 발을 맞춰 걸었지요. 그런데 길가의 꽃밭을 지날 때였습니다. 개야 개야 어디로 가니 어디선가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물었어요. 원숭이 마을에 볼일 보러 간다. 개들이 입을 맞춰 대답했지요. 그러자 벌이 개 어깨에 매단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개야 그건 뭐니? 개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수수경단 그러자 벌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수수경단 하나 주면 같이 가지 개들은 수수경단을 나눠주고 벌과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개들이 벌과 함께 산길을 가고 있을 때였지요. 어디서 까슬까슬 가시투성이 밤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개야 개야 어디 가니? 별과 개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지요. 원숭이 마을에 볼일 보러 간다. 그러자 밤이 개 어깨에 매단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개야 그건 뭐니?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수수경단 하나 주면 같이 가지? 그래 옅다. 수수경단을 나눠주고 개들은 벌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개들이 벌과 밤과 함께 산길을 내려올 때였어요. 뒤에서 절구통이 뚜루를 뚜루를 달라서 굴러오며 물었습니다. 개야 어디 가니? 벌과 밤과 개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지요. 원숭이 마을에 볼일 보러 간다. 그러자 절구통이 개 어깨에 매단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뭐니?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수수경단 하나 주면 같이 가지? 수수경단을 받은 절구통은 벌과 밤과 개들의 일행이 되어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개 일행은 길을 떠난 지 한참 만에 원숭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개들은 벌과 함께 절구통 한테 억울하게 죽은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벌과 밤과 절구통도 함께 원숭이를 혼내주기로 했지요. 마침 원숭이는 집을 비우고 없었습니다. 원숭이가 오기 전에 어서 정해준 곳에 숨어 큰형 개의 지시에 따라 개들은 깊숙한 물항아리 속에 벌은 넓적한 문 안쪽에 밤은 시뻘건 화로 속에 절구통은 깜깜한 벽장 속에 숨었어요. 모두 제자리에 잘 숨자 큰형 개는 문 앞에 앉아 원숭이가 오기만 기다렸지요. 잠시 뒤 드디어 원숭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형 개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지요. 원숭이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원숭이는 뜨끔한 얼굴로 돌리더니 화룻불을 쑤석거렸습니다. 어머나 개님 잘 오 어물어물 상냥한 척 인사를 하려는 찰나였어요. 화룻 속에 숨어있던 밤에서 알맹이가 툭 튀어올라 원숭이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뜨거워! 원숭이는 빨갛게 된 손을 얼른 차가운 물항아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기다리던 개들이 집게발로 꽉 물었지요. 원숭이는 기겁을 하며 문쪽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러자 문 안쪽에 숨어있던 벌이 사정없이 콕콕 쏘아댔어요. 아 따가워! 어찌나 따가운지 원숭이는 쩔쩔매며 팔짝발짝 뛰었답니다. 온몸이 벌에 쏘인 원숭이는 꼬리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인지 구별도 안되고 엉덩이도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원숭이는 여기 콩 저기 콩 여기저기 콩콩 박으며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벽장 속에 숨어있던 절구통이 굴러서 떨어지자 그 아래 깔리고 말았지요. 영치없고 난폭한 원숭이는 그렇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새끼 원숭이들은 그 뒤로 절대 다른 약한 동물들을 못살게 굴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슬픈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숲의 요정 에코에게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다를 잘 떤다는 것과 앵무새처럼 남의 흉내를 잘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요정들과 놀고 있던 어느 날 안에 헤라 여신이 제우스를 급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저기 헤라 여신이 오고 있어요. 헤라를 본 에코의 말에 제우스와 요정들은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헤라의 질투심은 유명해서 들키는 날에는 골치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에코는 헤라에게 얼른 인사를 하고 방실방실 웃으며 소다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에 제우스와 요정들은 감쪽같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헤라는 에코의 소다가 자기를 붙들어 놓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에코는 자기도 모르게 헤라의 말을 흉내내고 말았어요. 너는 수다를 떨어 나를 속이려고 했지. 거기다가 내가 한 말을 흉내내기까지 하다니. 앞으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만 남의 말을 따라할 수 있게는 해주지. 이렇게 해서 에코는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마지막 한마디만을 겨우 따라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라르키 소스라는 잘생긴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청년에게 반한 에코는 자기도 모르게 청년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목소리를 빼앗긴 에코는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 청년이 먼저 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사냥에 열중하던 라르키 소스가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니? 라르키 소스는 친구들의 목소리로 알고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에 있어.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 에코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누구니? 깜짝 놀라 묻는 라르키 소스에게 에코는 손짓 발짓으로 좋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에이 공연이 귀찮게 하는군. 따르키 소스가 냉정하게 뿌리치자 에코는 부끄러워 더 깊은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명랑하고 수다스러웠던 에코는 점점 몸이 움츠러들면서 얼마 후 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숲속에 남아 메아리가 되었답니다. 나르키 소스는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율법의 여신 네메시스는 그에게 벌을 주기로 했어요. 사냥을 하던 나르키 소스는 몹시 목이 말라 소정처럼 맑은 샘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그 샘물 위에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에 맑고 푸른 눈동자 하얀 두 뺨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나르키 소스는 샘의 요정인 줄 알고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샘의 요정이지요? 자 이리 나오세요. 그러나 물속의 요정은 대답도 하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도 않았으며 물속에 손을 넣기만 하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대는 왜 내가 손을 뻗치면 도망치는 거죠? 왜 내가 손을 내밀면 당신도 내밀고 내가 웃으면 당신도 웃는 건가요? 따르키 소스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점점 병들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나르키 소스는 물속의 요정을 잡으려다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나르키 소스가 죽은 물가에는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지금도 수선화는 하얀 꽃송이를 수그리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짜 친구 이야기 들소들이 뛰놀던 시절 인디언 마을에 두 청년이 특별한 우정을 키워 갔습니다. 그들은 콜라가 되었지요. 콜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콜라끼리는 서로의 가족을 돌보고 사냥을 도우며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나누어 먹고 위험이 닥치면 서로를 위해 싸우다 죽겠노라고 맹세했지요. 콜라가 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콜라끼리는 용기 인내 예의 지혜 이 네 가지를 꼭 지키려 했습니다. 두 청년의 이름은 채탄사와 마토 한스카였습니다. 각각 하얀매 키 큰 곰이라는 뜻이었지요. 둘은 콜라 소중한 친구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얀 매와 키 큰 곰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두 청년은 아름다운 와페루타인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 이름은 붉은 잎이라는 뜻이었지요. 셋은 멋진 옷을 입고 함께 말을 타며 마을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붉은 잎이 두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누구를 선택하려고 저러지? 그러면 남자들은 말했습니다. 붉은 잎이 알아서 하겠지. 하얀 매와 키 큰 곰은 아직 어리니까 서두를 것 없어. 이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얀 매가 키 큰 곰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멋진 꿈을 꿨어. 적들에게서 말을 빼앗는 꿈 이었지. 우린 아름다운 말들을 색깔별로 다 모았어. 정말이야. 사람들이 우리 둘을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정말 좋은 징조 아니겠어? 가자. 함께 가서 멋진 말들을 모두 데려오자. 키 큰 곰이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너는 내 콜라니까. 네가 좋은 건 나도 좋아. 두 청년은 적들의 땅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쉽게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각자 활과 화살 담요 신발 한 켤레 마른 고기 몇 조각을 챙겨 나섰습니다. 허리에는 들쏘털로 만든 줄을 묶었지요. 맘에 드는 말을 묶어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낮에만 걸었어요. 그러나 적들의 땅에 다다르자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만 다녔지요. 새벽이 되면 숨을 곳을 찾아 날이 저물도록 잠을 청했답니다. 밤이면 밤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흔적조차 보이지 않자 둘은 실망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너무 지쳐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평지에 우뚝 솟은 산이었지요. 저 산에 오르면 적들이 피우는 연기가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나무들 위로 우뚝 선 바위 꼭대기에서 보니 발밑으로 온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영지나 말대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바위턱에 새끼 독수리 두 마리가 앉아있는 둥지가 보였습니다. 하얀 매가 말했지요. 콜라 빈손으로 집에 가느니 저 새끼 독수리들이라도 잡아가자. 깃털을 뽑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야. 키 큰 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신성한 독수리 깃털이야 모두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얀 매가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줄을 잇자 내가 줄을 잡고 있을게 넌 내려가서 독수리를 줄에 묶어 그럼 내가 한 마리씩 끌어올릴게 키 큰 곰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키 큰 곰은 새끼 독수리들이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 천천히 둥지로 내려갔답니다. 키 큰 곰이 독수리 둥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얀 매가 줄을 위로 확 끌어올렸어요. 키 큰 곰이 소리쳤습니다. 콜라 왜 그래 나더러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키 큰 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콜라 줄을 내려줘 하얀 매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알아서 해. 키 큰 곰이 애처롭게 말했어요. 나를 버리지마 도와줘 콜라 키 큰 곰은 답을 기다렸지만 자신이 외친 말만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답니다. 도와줘 콜라 하얀 매는 키 큰 곰을 좁은 바위 턱에 남겨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굶어 죽든 바위 밑으로 떨어져 죽든 상관 없다는 듯 훌쩍 가버렸답니다. 키 큰 곰은 둥지 한쪽에 웅크렸어요. 옆에서는 새끼 독수리 두 마리가 끄악 끄악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언제 부모 독수리들이 돌아와 자신을 공격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해가 절벽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덮이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키 큰 곰은 다시는 보지 못할 부모님과 붉은 잎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나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고 간 거로구나. 붉은 잎을 독차지 하려는 거였어. 키 큰 곰은 몇 번이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에서 힘이 솟았어요. 그래 정령님이 분명 나를 도와주실 거야. 키 큰 곰은 죽지 않았습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키 큰 곰을 형제로 맞아 둥지를 함께 썼거든요. 부모 독수리들은 키 큰 곰을 양아들로 삼았지요. 키 큰 곰은 독수리들이 물어다 주는 고기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어느덧 새끼 독수리들은 깃털이 다 자랐습니다. 독수리들은 둥지를 떠나 하늘을 날고 싶어 했지요. 키 큰 곰은 간절히 기도 했어요. 저를 가엾게 여기 쏘서 나는 살고 싶어. 키 큰 곰은 두 독수리 다리를 한 손에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 했지요. 키 큰 곰은 바위 턱에서 펄쩍 뛰어 깊고 깊은 허공에 몸을 던졌습니다. 독수리 형제들은 키 큰 곰을 땅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키 큰 곰은 독수리들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독수리들아 너희들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어. 낙엽이 떨어질 때 꼭 선물을 가져다 줄게. 키 큰 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치고 배가 고팠지요. 옷은 누더기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키 큰 곰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반겼어요. 다들 키 큰 곰이 죽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얀 배가 키 큰 곰은 적들 손에 죽었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얀 배는 키 큰 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하얀 배를 쫓아가서 죽이자고 했지만 키 큰 곰이 말렸습니다. 하얀 배를 미워하지 마세요. 내 콜라 입니다. 낙엽이 질 무려 달이 환히 빛나는 밤에 키 큰 곰과 붉은 잎은 결혼했습니다. 키 큰 곰이 붉은 잎에게 말했지요. 독수리들에게 선물을 갖고 돌아가기로 약속했어. 함께 가자. 키 큰 곰은 붉은 잎과 함께 다시 외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둥지는 텅 비어 있었어요. 키 큰 곰은 피리를 피리를 꺼내 팔을 쭉 뻗어 하늘에 바쳤습니다. 그러고선 몸을 동서남북으로 돌리며 독수리처럼 외쳤지요. 잠시 후 구름 사이에서 검은 점 두 개가 맴돌더니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점이 점점 커지더니 얼룩덜룩한 빛깔의 독수리 두 마리가 되었지요. 독수리들은 바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키 큰 곰과 붉은 잎은 독수리들에게 와세나를 주었습니다. 마른 고기에 딸기를 섞은 음식이지요. 독수리들의 다리에는 예쁜 리본을 묶어주었어요. 키 큰 곰이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들아 오늘 여기에 다시 모이게 되어 기뻐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겠구나 우리의 생각을 정령님에게 실어다주는 고마운 친구들 붉은잎이 말했습니다. 두 달리로 걷는 우리 인디언 종족과 하늘을 나는 너희 독수리 종족은 친구가 되어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친구가 맺어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는 인디언의 옛날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계절이 시작된 이야기 곡식과 과일을 열리게 하는 땅의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아름다운 딸 페르세포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친구들과 함께 들판에서 백합과 제비꽃을 꺾으며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죽음의 나라 왕인 하이데스를 태운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이 차가운 마음을 지닌 하이데스도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에 흔들려 자기도 모르게 마차를 멈추었지요. 하이데스는 자신을 보고 놀라 서있는 페르세포네를 얼른 마차에 태워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멀리서 도와달라는 딸의 목소리를 들은 데메테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풀밭에도 샘터에도 그리고 숲속 어디에도 페르세포네는 없었습니다. 그 후 데메테르는 곡식의 성장을 다스리지 않은 채 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고 밭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으며 작은 꽃 하나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이래 보고 안타까워하던 샘의 요정이 데메테르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음의 나라 왕인 하이데스가 안에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데메테르는 곧장 하늘에 있는 제오스에게 가서 딸을 찾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오스는 매우 난처해여며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죽음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베르세포네의 어머니가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땅을 돌보지 않아 모든 생물이 죽을 지경입니다. 보디 베르세포네를 돌려보내주십시오. 알았다. 그렇게 하지. 그러나 하이데스에게는 다른 꿍꿍의 속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디를 가든 죽음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법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이곳에 온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소. 자, 이 성류씨를 먹고 기운을 차려 어머니께 가도록 하오. 페르세포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류씨 세 알을 먹고 말았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마차를 타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런데 저승에 있는 동안 무엇을 먹지는 않았겠지? 떠나기 전에 성류씨를 먹었어요. 뭐라고? 데메테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페르세포네는 하는 수 없이 해마다 넉 달 동안은 죽음의 나라에서 나머지 여덟 달 동안은 지상의 어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데메테르가 딸과 같이 지낸 여덟 달은 나무와 곡식도 되살아나 되살아나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들도 들판 가득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가 죽음의 나라로 떠난 넉 달 동안은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은 이렇게 하여 생겨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두 친구 이야기 파리는 프로이센군에게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세대도 쥐들도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심한 배고픔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파리 시민들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으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월의 맑은 아침 모리소 씨는 오랜만에 거리로 나왔어요. 그는 시계방 주인이었으나 전쟁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리소 씨는 큰길을 걷다가 소바주 씨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둘은 낚시터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어요. 전쟁 전에 모리소 씨는 일요일 새벽마다 낚싯대를 들고 마랑트 섬으로 가곤 했습니다. 둘은 매주 그곳에서 만나 함께 낚시를 했지요. 땅딸막하고 유쾌한 사나이 소바주 씨는 자파상을 하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둘은 한참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어요. 낚시터가 아닌 곳에서 우연히 만나니 더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군요. 이런 날씨는 올해 들어 처음 아닌가요? 실로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투명한 햇살로 모처럼 도시가 환해 보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적에게 포위당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쎄쎄하고 무겁게 발을 떼었습니다. 우리 함께 낚시하던 때 생각나요? 그럼요. 언제쯤 그곳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술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만나 낚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니 맑은 하늘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빈속에 술을 마셔서인지 술이 더욱 빨리 취하는 듯 했어요. 술집에서 나왔을 때 날씨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들을 스쳐갔지요. 부드러운 공기가 그들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고 맑고 투명한 공기에 또 취해버렸습니다. 땅때막한 소바주씨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고 말했어요.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라니요? 낚시하러 말이에요. 낚시요? 어디로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늘 가던 낚시터로 가야죠. 프랑스군이 그 근처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대령을 잘 아니 아마 우리를 통과시켜 줄 겁니다. 좋아요. 함께 갑시다. 모리소씨는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서둘러요. 낚시도구를 챙겨서 다시 만납시다.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오시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자 그럼 이따 봅시다. 그래요. 이따 봅시다. 그들은 한 시간쯤 후 함께 큰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맑고 투명했어요. 그들은 프랑스군 대령이 머물고 있는 별장에 들렀습니다. 대령은 낚시를 간다는 그들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허락해 주었어요. 통행증까지 마련한 그들은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인적 없는 지역을 지나 샌 강 쪽으로 들어가는 포도밭 근처까지 갔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포도밭이었어요. 포도밭 근처에는 죽은 듯이 조용한 마을을 내려다보는 산도 말없이 무겁게 서있었고요. 넓게 펼쳐진 들판은 황량해 보였습니다. 소바주 씨가 산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저 위에 프로이센 군인들이 있겠지요. 갑자기 커다란 불안감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프로이센 군인들 모리소 씨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사실 전쟁 중이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프로이센 군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몇 달 전부터 파리를 포위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를 파괴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프로이센 군은 분명 파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지요. 모리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 어쩌지요? 어쩌긴요. 그놈들한테 생선튀김이나 만들어주지요 뭐. 소바주 씨는 파리 사람다운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며 명랑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겁이 나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들판을 통과해야 했지만 사방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여 자꾸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침내 소바주 씨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출발합시다. 조심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도밭으로 스며들 듯 내려갔지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사방으로 온신경을 곤두세우며 움직였어요. 강가로 가려면 이번에는 헐벗한 땅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껏 뛰었어요. 마침내 강뚝에 다다른 두 사람은 갈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리소 씨는 땅에 얼굴을 대고 혹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낚시를 시작했어요. 낚시줄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바주 씨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이어서 모리소 씨도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두 사람은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는 평소보다 훨씬 잘 잡혔어요. 잡아 올린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래전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환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모든 걱정을 잊은 채 그저 낚시에 빠져 있었지요. 벼랑간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굵고 거친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군인들이 다시 대포를 쏘기 시작한 것이에요. 모리소 씨는 고개를 돌려 산을 보았습니다. 산에는 막 총구를 빠져나온 듯한 화약 연기가 깃털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연기가 산 정상에서 피어 올랐어요. 그리고 대포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잿빛 연기가 산 위에 구름을 이루었습니다. 소바주 씨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했어요. 또 시작이네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다리니 정말 한심한 인건들이지요. 모리소 씨가 조용히 투덜대자 소바주 씨가 그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전쟁에 대해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산에서는 대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대포는 터질 때마다 프랑스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고 많은 꿈과 기쁨과 행복을 나사갔습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아내, 소녀, 어머니들의 가슴에도 상처를 남겼어요. 아, 이런 게 인생이지요. 소바주 씨가 딱딱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모리소 씨는 짐짓 웃는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낚시를 하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문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그들의 어깨 뒤로 네 명의 적군이 와 있었어요. 군복 차림에 모자를 쓴 그들은 모두 키가 크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얼굴로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른 채 낚시대를 놓았습니다. 낚시대는 강물을 타고 빠르게 떠내려갔어요. 곧 그들은 몸이 묶인 채 배에 실렸고 외딴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빈집처럼 보이는 집 앞에 스무 명쯤 되어 보이는 적군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작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의자에 앉아있는 적의 장교가 보였어요. 무척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는 몸집이 큰 털보였습니다. 하하 선생들 낚시는 잘 하셨나요? 털보장교는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프랑스어가 유창했지요. 병사 한 명이 물고기가 든 바구니 두 개를 털보장교 발 옆에 놓았습니다. 오 꽤 잡아꾼 그래 그러나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지 당신들은 낚시꾼을 가장한 스파이야 우리의 동정을 살 필요한 게 분명해 그렇지 않아? 이제 당신들의 목숨은 내 손에 들어와 있소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는 않았겠지 난 당신들을 종살시킬 작정이오 모리서 씨와 소바주 씨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털보장교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밀해졌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니 당신들은 파리를 빠져나올 때 분명 암호를 사용했을 거요. 그 암호를 대기만 하면 살려주겠소. 낯빛이 된 두 친구는 온몸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털보장교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했다는 것은 비밀로 해주지 그건 안심해도 좋아. 당신들이 온 길로 조용히 돌아가게 해주겠소. 그러나 암호를 말하지 않으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두 친구는 입을 굳게 닫고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털보장교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5분 후에는 당신들이 저 강바닥에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5분뿐이요. 당신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산쪽에서는 여전히 대포가 펑펑 터졌습니다. 두 친구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지요. 곧 털보장교는 독일어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총을 든 12명의 병사가 스무 걸음 정도 앞에 서서 다음 명령을 기다렸어요. 장교 자신도 두 친구 가까이에서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제 1분 남았어. 그 이상은 안 돼요. 털보장교는 일어나서 두 친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모리소 씨를 끌고 구석으로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서 말해. 암호가 뭐야? 저 친구는 당신이 말했다는 걸 모를 거야. 내가 너희를 불쌍해서 놓아주는 척 할 테니 빨리 말해봐. 모리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장교가 소바주 씨를 끌어내 같은 질문을 했어요. 소바주 씨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리소 씨와 소바주 씨는 다시 나란히 섰습니다. 털보장교의 명령에 병사들은 총을 들여 올렸어요. 소바주 씨, 안녕히 가시오. 모리소 씨, 안녕히 가시오. 참을 수 없는 공포에 두 친구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털보장교가 발사를 명령했고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어요. 소바주 씨는 코를 바닥에 대며 넘어졌습니다. 소바주 씨보다 키가 큰 모리소 씨는 잠시 비틀거리더니 소바주 씨의 몸 위로 쓰러졌어요. 두 사람의 윗돌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털보장교가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병사들은 두 시신의 발을 밧줄로 묶고 거기에 무거운 돌을 매달았습니다. 됐어, 광물에 갖다 버리도록 해. 병사들은 두 친구의 시신을 강독으로 들고 갔습니다. 산에서는 여전히 대포 소리가 났어요. 그 주위는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 때문에 두 친구는 선 자세로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은 출렁거리며 흔들렸으나 이내 잔잔해졌지요. 붉은 피가 수면을 벌겋게 물들였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었군. 창밖을 내다보던 털보장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교의 눈에 두 친구가 잡은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장교는 웃음을 띠고 바구니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이 싱싱한 놈들을 당장 튀겨오게 아주 맛있겠는걸. 앞치마를 두른 병사가 달려왔고 털보장교는 바구니를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털보장교는 천천히 파이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동안 빌린 돈 훔친 돈 정만석은 청백리로 이름 높은 관리였습니다. 청백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를 말합니다. 경상도를 다스리는 관찰사였을 때 명판관으로 이름을 달렸지요. 하루는 한양에 산다는 젊은이가 멀고 먼 경상 가면까지 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젊은이는 정감사를 보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였어요. 정감사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한양 사람인데 어찌하여 경상도까지 와서 소송을 하느냐. 제 이웃이 말하기를 이곳에 오면 억울하게 빼앗긴 제 재산을 되찾을 명판관이 있다고 하여 머나먼 천리길을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양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두었지요. 바로 정감사에게 달려온 그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귀한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였어요. 부자는 눈앞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속이 탔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른인데 저 아이는 저리 어리니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부자에게 조카뻘이 되는 먼 친척이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 친척은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형편이었지요. 부자는 친척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돈을 넉넉히 빌려주어 그 돈으로 이자를 놓아 먹고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부자가 친척을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다네. 몸도 여기저기 아프구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런데 자식놈을 아직 장가도 못 보냈다네. 앞으로 저 녀석이 재산을 가꾸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만큼 규모있게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되는구먼. 그리하여 내가 십만냥을 자네에게 맡길 것이니. 한평생 이자를 놓아먹고 살다가. 내 자식의 살림이 옹색해지거들랑 본전만 돌려주게나. 그 친척은 고마워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저씨 말을 따르다 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해도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과연 부자는 병들어 죽고 어린아들은 변변히 가업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가산을 모두 탕진하자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어요. 내 재산은 네가 잘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려움이 닥치거든 친척을 찾아가 십만냥을 돌려달라고 하여라. 그 뒷일은 그 친척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 아들은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맡기신 십만냥을 돌려주십시오. 친척은 대뜸 대놓고 무한을 주며 말하였어요. 원래 갚을 것이 없는 걸 도대체 무얼 내놓으라는 말인가. 아들은 여러 차례 십만냥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심하게 구박만 받고 돈은 한 분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십만냥을 내놓기 힘들면 절반이라도 주십시오. 아들은 원금의 반이라도 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으나 친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형조와 한성부 두 관청에 여러 번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재판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친척이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판관들을 구워 삶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감사가 있는 경상 가면까지 와서 소송을 한 것이지요. 젊은이는 긴 이야기를 마치며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친척이 돈과 권력으로 판관들에게 뇌물을 먹이니 저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감삭개옵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천리길도 멀지 않다 하고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라오 건데 감삭개옵서 이 일을 공정하게 판결하시오 의지할 곳 없는 제 신세를 돌보아 주옵소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정감사는 몰러가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기발한 꾀가 떠올랐어요. 정감사는 관청에 있는 하급 장교를 남몰래 불러 이러저러 하니 여차여차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하급 장교는 정감사의 앞을 물러나와서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잡혀있던 큰 도둑을 은밀히 불러내어 정감사한테 데려갔지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를 부러줄 것이다. 알겠느냐. 싫고 좋고 할 리 있겠습니까요. 어떤 분부라도 내려만 주십시오. 정감사는 즉시 한양의 문서를 띄워 부자의 친척을 체포해 오도록 하였어요. 동원들의 무시무시한 형고들을 잔뜩 버려두고 그를 그 앞에 꿇어 앉혔습니다. 네 이놈 니가 조선 팔도를 휘젓고 다니는 도둑대의 우두머리가 틀림없으렸다. 니가 훔친 돈만 해도 수십만냥을 넘는다지. 니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친척은 혼줄이 빠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정감사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신문을 계속하였지요. 네 이놈 날 속일 생각일랑 조금도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아래렸다. 친척은 뜻밖의 말에 얼굴빛이 바뀔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소이는 젊었을 때부터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돈놀이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데 어찌 남의 재물을 뺏는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제가 도둑대의 우두머리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는 만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이에 정감사는 더욱 서슬히 시퍼레져 호령하였습니다. 니가 증인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일삼는구나. 여봐라 증인을 불러들여라. 사령들이 증인을 대질시키니 그 사람은 정감사와 미리 입을 맞춰두었던 큰 도둑이었습니다. 큰 도둑은 부자의 친척을 보자마자 잘 아는 채 하며 말을 건넸지요. 당신 아무개가 아니오. 내가 모월 모일에 훔친 돈 수만 양을 맡겼고 또 모월 모일 밤에 수만 양을 맡겨 모두 합해서 당신에게 맡긴 돈이 수십만 양이지 않소. 친척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네 이놈. 니가 언제 나를 보았다고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대느냐. 허허. 이 사람이 도둑을 후리는 진짜 도둑이구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한데 이 자리에서 무얼 가지고 구차하게 변명하겠다는 거요. 도무지 영치 없는 사람이오. 친척은 미치고 팔짝 튈 지경이었어요. 정감사에게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저는 이 도둑과 본래 안면이 없는데 근거 없는 말을 쥐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뻔한 대낮에 어찌 이렇게 맨낭한 일이 있겠습니까. 큰 도둑이 코웃음을 지며 말했습니다. 엄하고 밝은 신사또 앞에서 돼지라는 마당에 거짓말을 꾸미기를 일수 시근죽먹근 듯하니 도둑대의 우두머리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나요.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기 전에는 사백받기 어렵겠습니다. 정감사가 크게 노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의 주리를 둘러 몇 번 주리를 들자 친척은 고통을 참지 못하여 자백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소인이 지금 이유도 모르는 죄로 죽을 형벌을 받고 있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도둑대의 우두머리로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일찍이 소인이 지금은 죽고 없는 친척에게서 십만 냥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고 남의 재물에 손을 댄 적은 털어럭만큼도 없습니다. 그제야 정감사는 잠깐! 하고 소리치더니 줄이 트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네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이렸다. 밝은 하늘께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정감사는 친척을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어요. 너의 재산은 훔친 것이냐? 천부당만부당합니다요. 친척은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럼 빌린 것이었더냐? 빌린 돈이냐 훔친 돈이냐? 계속되는 정감사의 추궁에 부자의 친척은 고개를 떨어뜨리곤 조그만 목소리로 빌린 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남의 돈을 빌려 돈놀이를 하였다면 그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겠느냐? 여태 갚질 못해 죄가 되었다면 백번이나 달갑게 받아들입지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는 있지만 다른 죄는 절대 없습니다. 정감사는 부자의 아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이 젊은이를 알겠느냐? 친척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준 아저씨의 아들입니다. 정감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해물었습니다. 그게 전부냐? 친척은 맞이 못해 대답하였어요. 실은 재산 문제로 저에게 송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젊은이를 친척 앞으로 대질시키니 친척은 머리를 숙이고 기가 죽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정감사가 엄하게 꾸짖었어요. 네가 갚을 걸 두고도 없다고 잡았대니 그런 자를 두고 어찌 큰 도둑이라고 일컫지 않겠느냐? 친척은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너는 감옥에 있으면서 3개월 안에 어김없이 저 젊은이에게 빚진 돈을 전부 갚도록 하여라. 정감사는 친척에게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친척은 한양과 지방에 있는 큰 상인들에게 급히 연락하였어요. 어서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빌려준 돈을 빨리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였지요. 한 달이 안 되어 친척은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내고 10만 양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감사는 젊은이를 불러 10만 양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어요. 젊은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10만 양으로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정감사가 낸 꾀가 기발하다고 하고 명판관이라고 칭송하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돈에서 나온 사람 옛날에 현실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금주라는 도시에 갔는데 요술을 잘 부리는 사람이 있다기에 구경하러 갔대요. 사람들이 요술을 보려고 빙 둘러서 있고 어서 제술을 보이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소매에서 꽃씨를 하나 꺼내 손바닥에 놓고 입김을 훅 부니까 그 자리에서 꽃이 피지 뭐예요. 아 거참 신기하네. 또 다른 요술도 해보시오. 이번에는 요술쟁이가 소매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래요. 우와 돈이 점점 커지네. 이거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마침내 요술쟁이는 동전 하나를 술에 바퀴만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내일 다시 보여드릴 테니 저 돈은 그대로 두십시오. 만지거나 돈 가운데 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아선 안 됩니다. 요술쟁이가 떠나자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가고 현실만 남았어요. 이거 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나 잠깐만 살짝 엿보는 건 괜찮겠지 현씨가 돈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 궁전같이 큰 집에서 예쁜 여자들이 모여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현씨는 자기도 모르게 돈 구멍 속으로 들어갔지요. 한 발 또 한 발 걸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호령을 하는 겁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돌아오느냐 현씨가 깜짝 놀라 돌아 나가려는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돈이 작아져버리는 겁니다. 현씨는 그날 밤 내내 살려달라고 울고 몸부림쳤어요. 날이 밝자마자 요술쟁이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돈 구멍 속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잖소. 자 이렇게 돈에다 먹물을 지르면 돈이 커진다오. 조금 후 돈이 커져서 현씨는 빠져나왔어요. 요술쟁이는 다시 돈을 작게 만들어 어디론가 떠났지요. 지금도 금주에는 그 요술쟁이와 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현씨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먹보 귀신 옛날에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신의 가족이 큰 집을 사서 들어간 날 밤이었어요. 어디선가 잉 하고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씨가 잘 들어보니 귀신이 우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놀랄까봐 이렇게 말했지요. 지나가는 바람소리야. 자 어서들 자려모나. 기껏 돈을 모아 집을 사고 보니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던 겁니다. 집을 잘못 샀다는 걸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귀신을 좀 달래보려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지요.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신시부인이 고기를 굽고 나무를 묻혀서 밥을 한 상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귀신이 잉잉 오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먹을 것을 좀 줘. 이번에는 생선을 굽고 묵을 묻혀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러고선 신시부인이 방에 돌아와서 좀 누워있자니까 또 잉잉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먹고 나면 울고 먹고 나면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굶어 죽은 귀신이로구나. 신시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지나 신시부인이 밥을 하려고 보니까 쌀똥이 다 비어있었지요. 신시부인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집을 잘못 사서 우리가 망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난데없이 쌀 한 가마가 턱 들어와 있잖아요. 신시부부가 좋아했더니 먹보 귀신이 금덩어리도 갖다 주고 비단도 갖다 줬습니다. 그걸 팔아서 밥을 차려주면 되니까 이제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시부부가 자는 안방 벽에 뭐가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지요? 신시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나? 네 이놈! 썩 모습을 드러내거라. 먹보 귀신이 놀라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무 흉측하더래요. 그 꼴을 보고 나니 신시는 도저히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지요. 신시는 도사를 찾아가 귀신 쫓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건 원래 한 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들쥐를 구워 먹이면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지요. 신시는 당장 들쥐를 구해와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서 귀신 밥상에다 올렸습니다. 부인이 밥상을 들여놓고 돌아서는데 먹보 귀신이 불렀어요.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네? 신시부인은 거짓말을 했지요. 음, 아주 맛있는 고기가 나왔기에 너 주려고 샀지. 어서 먹으렴. 먹보 귀신은 그 말을 믿고 맛있게 들쥐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날뛰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마루 위를 대굴대굴 구르더니 마당을 기어 대문 밖으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도사 말대로 다시는 얼신도 안았대요. 겨우겨우 먹보 귀신을 쫓아냈지만 신시는 그 집에 살기 싫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먹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던 게 자꾸 생각나서 그랬대요. 그 후로 먹보 귀신이 주고 간 금덩어리로 좋은 집으로 새로 이사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기름을 훔친 나무신 옛날에는 마을 아이들이 서당에 모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밤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한밤중까지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밤에 공부하려면 불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서당에서는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그릇 바깥으로 꺼내 불을 붙인 등잔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릇 한가득 이면 이틀에서 사흘밤까지 불을 밝힐 수 있었대요. 아이들은 이 불빛 아래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 둘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등장 그릇을 보니 분명히 내일 모레까지 써야 할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았더래요. 이상하다. 어젯밤에 불을 끌 때만 해도 기름이 꽤 있었는데 누가 밤을 새워 공부를 했나봐. 하지만 아무도 밤을 새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기름이 없어지자 아이들은 의논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기름도둑을 잡자 당번을 정해 밤에 자지 않고 지키는 거야. 그날 밤 아이 하나가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으니까 과연 한 밤 중에 누가 바람처럼 들어왔어요. 잽싸게 기름 그릇을 들고 나가더니 빈 그릇을 도로 두고 가더래요. 도대체 누굴까? 귀신임에 틀림없어. 귀신이든 사람이든 오늘 밤엔 꼭 기름 도둑을 잡아야 해. 한 밤 중이 되도록 아이들은 잠을 안 자고 있었지요.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방문이 열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등잔 그릇을 들고 나갔어요. 어찌나 빠른지 아무도 잡지 못하겠더래요. 그릇을 갖다 두려고 올 거야. 그때는 꼭 잡자. 아닌 게 아니라 이 기름 도둑이 그릇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 둘 셋 입을 맞춰서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자 그림자가 움찟 하더니 늘 수그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오겠소. 귀신이니까 오지. 도대체 어떤 귀신이기에 등잔기름을 훔쳐간단 말이오. 나는 저 동구 밖 당산나무 신이라오.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당산나무 신께서 웬일이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발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서 땅 위까지 드러나지 않았겠소. 그런데 이 동네 사는 암흑에가 나무 토막을 자를 때 꼭 내 발뿌리 위에다 놓고 도끼질을 하는 거요. 얼마나 도끼질에 시달렸던지 발등이 상처 투성이라오. 이런 상처에는 등잔기름을 바르면 낫는데 낫자마자 또 발등을 찍으니 그만 기름 도둑이 되고 말았구려.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 신이라면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기름을 축냈으니 정말 미안하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당산나무부터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드러나 있는 나무뿌리가 상처 투성이 인데다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발라져 있더래요. 아이들은 그 길로 도끼질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지요.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 그리고 용서를 비는 뜻에서 당산나무를 정성껏 보살피겠소. 이 마을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원님의 명판 옛날에 한 신발 장수 한 신발 살았습니다. 미투리를 삼아 팔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지요. 하루는 미투리 재료로 세는 삶이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신발 장수는 얼른 역전 도냥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 장수가 두 발을 놀려 바삐 장터로 가는데 우연히 길섭에 떨어진 망태기가 눈에 띄었어요. 커다란 망태기를 주워드니 무척이나 묵직하기에 열어보았더니 안에 역전 한 꾀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누가 장에 가려다가 돈이 든 망태기를 떨어뜨렸나 보군 이게 다 얼마야? 신발 장수가 중얼거리며 역전 꾀미를 꺼내어 낱낱이 세어보니 스무냥 이었습니다. 스무냥 이면 소 한 마리를 사고도 남을 돈인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나 속이 타겠구나. 신발 장수는 큰 돈을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찾고 있을 돈 임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였습니다. 내가 꼭 주인을 찾아 돈을 돌려주어야지 하고 다짐하였지요. 신발 장수는 망태기 속에 자기 돈 분양을 함께 넣고는 망태기 주둥이를 꽁꽁 묶은 다음 어깨에 메고 다시 장터로 가는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드디어 신발 장수는 장터에 도착하였지요. 잘 아는 주막에 망태기를 맡겨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기웃거리며 돈 임자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라고 소를 사고 파는 쇠장거리에 이르렀어요. 소 장수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내가 소 두피를 사려고 집에서 거금 40냥을 가지고 장에 나왔네 소 두피를 한꺼번에 사려다가 한필은 먼저 다른 장에서 사고 더 좋은 소가 있을까 싶어 나머지 한필은 이 장에서 사려고 미루어 두었지 내가 분명 남은 돈 20냥을 쇠등에 싣고 날이 밝기 전에 다른 장에서 떠났거든 그런데 얘 와서 보니 쇠등에 실은 돈이 강쪽같이 없어졌지 뭔가 그러니 그 돈이 어디가 떨어진 줄 알겠으며 저작거리에 있는 다른 소장수들은 다른 소장수들은 어지거니 떡하니를 쇠 하며 돈을 잃어버린 소장수를 위로하였지요 우연히 소장수의 이야기를 엿들은 신발장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속으로 예소 돈임자를 찾으니 다행이네 하며 소장수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혹시 돈을 얼마 잃어버렸소 수문양이요 돈을 어디에다 두었소 하고 신발장수가 다시 묻자 소장수가 대답하였습니다 지푸로 짠 망태기에 넣어두었소 신발장수는 돈임자를 예소 찾아꾸려 하며 같이 주막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신발장수는 맡겨둔 망태기를 찾고 거기서 돈 두냥을 따로 꺼낸 뒤 말하였지요 이 돈은 내 돈이라오 자 수모냥 여기 있소 그런데 신발장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장수가 눈을 불아리며 잠깐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신발장수가 자기 망태기 속에서 돈 두냥을 꺼내는 걸 보자 순식간에 제 돈을 빼앗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돈 욕심이 절로 났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그 돈 두냥도 내 돈이요 신발장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허허 아까 내가 분명 돈 수모냥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와서 웬 딴소리요 아까는 돈을 잃고 당황하여 소값 수모냥만 말하고 백값 두냥은 잠깐 잊고 말하지 않은 거요 소장수는 딱 잡아떼며 신발장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수는 몹시 못마땅하였어요 이 돈은 내가 삼을 사려고 갖고 온 돈이요 내가 남의 돈을 꿀꺽할 마음이 있었으면 어찌 수모냥을 내놓고 달랑 두냥만 욕심낼 리가 있겠소 내가 길에서 주운 돈을 슬쩍하지 않고 기껏 돈 임자를 찾아주었더니 은혜를 갚기는 커녕 이게 무슨 행패요 그러자 소장수가 계속 우겼습니다 아까 잃어버린 돈이 수모냥이라고 한 건 큰돈만 이야기하고 툰돈은 말하지 않은 것이오 백값은 푼돈이라 잊었다가 막상 두냥을 보니 생각난 것이오 큰돈을 잃고 잠깐 당황하여 말실수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두냥을 그냥 내버린 단 말이오 드디어 어지간히 너그러운 신발 장수도 부하가 잔뜩 나서 꽥 소리를 지르고 야 말았습니다 이 돈은 내 돈 두냥이 맞소 두 사람이 옥신각신 하는 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참견하였습니다 우리 고을 원님이 명판관으로 소문났으니 원님에게 호소해보구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즉시 관하로 가서 원님에게 사정이 이러저러 이러저러 하니 돈 임자를 가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원님이 먼저 소장수에게 물었어요 네가 잃은 돈이 정령 스물두냥이냐 그렇습니다요 원님이 즉시 판결하였습니다 그럼 네가 잃은 돈 스물두냥은 분명 다른 사람이 주워가진 것이오 저 신발 장수가 주운 것은 네 돈이 아니니 너는 얼른 밖에 나가 네 돈을 주운 사람을 찾아라 원님이 이번에는 신발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주운 돈은 정령 스물냥 뿐이냐 그러하옵니다 원님이 또 즉시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주운 돈은 분명 다른 사람의 돈이오 저 소장수의 돈은 아니니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도 또한 얼른 밖에 나가 스물냥 을 잃은 사람을 널리 찾아라 원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 두 사람은 동원에서 물러나와 저작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소장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슝 늘어져 앉아 있었어요 신발 장수가 소장수를 꾸짖었습니다 원님의 판결이 정말 똑 부러지시는 고려 내 당신의 행동을 보면 스물냥을 영영 돌려주고 싶지 않소만 돈 임자가 분명하니 예수 여기 수문양이요 신발 장수는 소장수에게 앞으로 다시는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가버렸어요 저작거리로 저작거리로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신발 장수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였지요 과연 우리 고을원님이 명판관일세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장승 재판 이지강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수령으로 명성이 자자 하였습니다 특히 얽히고 살킨 송사를 해결하는 데 귀신 같다고 소문이 났지요 그런 이지강이 청주 골 목사였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가 동업마루에 한가로이 앉아있는데 한 종이 장수가 와서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하였어요 잃어버린 종이가 수백 건이나 됩니다 요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종이장수가 종이를 잃어버렸는가 종이장수는 땅에 바짝 엎드려 아래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장에 장이 선다기에 종이 한 덩이를 지고 저작거리에 나갔지요 오줌을 누려고 지게를 벗어놓았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누군가 제 종이를 몽땅 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고을 인심이 이렇게 사나워서야 종이장수는 누군가를 원망하듯 양볼이 둥둥 부은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이 목사가 엄한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도둑 도둑이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법 종이를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곤 누구 탓을 하느냐 썩 물러가 있어라 이 목사는 종이 장수를 꼬지져 돌려보낸 뒤 통인에게 외출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라고는 말을 타고 아정과 종을 데리고 관청문을 빠져나갔지요 땅거미가 질 무렵 이 목사가 관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가에 세워둔 장승을 보고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이런 건방진 놈 같은 이라고 감히 고을원님이 지나가는데 뻣뻣하게 서있단 말이냐 저놈을 당장 잡아와 대앞에 꼴리어라 옛날에는 길에서 왕이나 원님 행차와 맞닥뜨리면 백성들은 얼른 길을 비키거나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 풍속에 기대어 이 목사가 장승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장승을 듣고 태집을 잡으니 옆에 있던 아전들이 기막길 노릇이었지요 사또하리 저놈은 아니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승입니다 어찌 장승을 데려다 꿀리라는 분부를 내리십니까 이 목사는 더욱 화를 내며 듣기 싫다 장승도 이 고을에 살면 이 고을 백성이 아니더냐 어찌 제가 사는 고을원님을 못 알아보고 거두름을 비운단 말이냐 하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는 수 없이 아전이 사령들을 시켜 길가에 세워둔 장승을 낑낑대며 뽑아가지고 이 목사 앞에 대령하였습니다 이 목사가 태연한 얼굴로 장승을 보며 호령하였어요 이놈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관청으로 끌고 가라 아전들은 속으로 아무래도 우리 고을사또가 실성하였나보다 하고 실실 웃으며 사령대를 시켜 장승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이 목사는 동원에 도착하자 형방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저놈을 형틀에 꽁꽁 묶고 매우 쳐라 벌쩡한 장승을 매우 칠하니 형방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을 원님이 시키는 일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장승을 형틀에 묶고 한대요 두대요 하며 매를 치는 신용을 하였지요 이 목사는 그 꼴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뭘 보기 싫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일 장승 재판을 열 것이다 밤새 저놈이 도망칠 염려가 있으니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장승을 지키라는 명령도 하였지요 형방은 장승의 발이 달렸나 도망가게 라고 생각하며 이 목사 앞에서만 예예 건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통인이며 사령들도 같은 생각에 고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둥 많은 둥 하였고 고을 백성들도 살다 보니 별난 원님도 다 있네 하며 듣는 둥 많은 둥 하였어요 이날 밤이 이슥해지자 이 목사는 영리한 통인을 몰래 불러 이리저리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다음날 꼭두새벽부터 이 목사가 몹시 부산을 떨었어요 정승재판을 시작해야겠으니 어서 죄인을 대령하렸다 잠시 뒤 사령이 급히 달려와 형방에게 속은 되었습니다 형방의 낯빛이 온통 흙빛으로 바뀌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사또나리 이 일을 어떡합니까요 과목에 갇힌 죄인이 그러니까 장승이 강쪽같이 사라졌답니다 이 목사는 속으로 올커니 어젯밤에 내놈들이 쿨쿨 자고 있었겠지 하면서 일부러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뭐라 내가 밤새도록 장승을 지키라고 했거늘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형방은 코가 땅에 닿도록 빌었습니다 이 목사는 서스리 펄에서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감히 원님의 명령을 어기다니 그 죄를 물어 너희 야전들과 사령들은 물론이고 고을 백성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이를 한 권씩 바치되 바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종이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목을 벨 것이다 이 목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청주 고을은 발칵 뒤집혔고 종이를 구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마침내 관청들에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목사가 종이 장수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저 산더미 같은 종이 속에서 네 종이를 찾아보아라 이 고을에 있는 종이란 종이는 다 모였을 테니 한나절쯤 지나자 종이 장수가 드디어 자기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종이 장수가 원래 자기 종이에 표시를 해둔 데다가 관청에 바친 종이에는 바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 범인 잡기는 식은 죽 먹기 였던 것이지요 이 목사가 범인을 잡고 보니 저작거리에 좀도둑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훔친 종이를 제 집에 쌓아두었다가 종이값이 오르면 내답할 요량이었어요 이 목사는 종도둑을 잡아들여 죄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고을 백성들이 가지고 종이는 모두 되돌려 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는 종이 장수에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견물 생심 이라 하였으니 어찌 훔친 사람의 탓만 하리요 앞으로 네 물건은 네가 잘 간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소이니 명심 또 명심 하겠습니다 종이 장수는 백번이나 절하며 고맙다고 하고는 얼씨고 하며 관청을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고을 백성들이 삼삼오 모이면 쑥닥대기를 장승재판이 모두 현명하신 원님의 꾀였구먼 하며 이 목사를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에게 받은 재산 경기도 남쪽 한복판에 용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용인 땅에서 최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최선비가 친척집에 다니러 갈 일이 생겨서 산을 넘는데 갑자기 큰 비를 만났습니다 아이쿠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날도 저물었으니 어디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구나 최선비가 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저쪽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제 마치은 새집 이었어요 거창 운이 좋구먼 여보시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런데 그런데 한참 만에 문을 열고 나온 주인 할머니가 아주 딱 잡아떼습니다 다른데 찾아가 보시오 우리 집에서는 재워드릴 수가 없다오 집이라고 집이라고는 딱 그 집 한채인데 어디를 가겠어요 최선비는 막무가내로 매달렸지요 사실은 이 집이 귀신 붙은 집이라오 집을 짓고 나서부터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나가고 이제 손녀떨과 이 늙은이만 겨우 남았답니다 젊은이를 재웠다간 또 시체 치울 일만 생길 테니 그만 돌아가시라는 거요 최선비는 이런 얘기를 듣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담력 하나는 크답니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제가 혼주를 낼 테니 두고 보세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최선비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방에다 보참을 풀고 최선비는 다리를 쭉 뻗었어요 유 하룻밤 편히 자게 됐네 그런데 자리에 누워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앞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언제 귀신이 쳐들어올까 겁이 난 겁니다 할 수 없이 최선비는 촛불을 켜놓고 일부러 큰소리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을 다 읽어갈 때쯤인가 봐요 갑자기 비소리가 딱 끊기더니 촛불이 꺼지는 한 겁니다 그러고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 쓱 나타나는데 최선비는 너무 놀라 숨도 못 쉬겠더래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니 제발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최선비는 겨우 숨을 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용기를 다 내서 말했지요 어째서 귀신 주제에 산 사람들을 괴롭히시오 들어보시오 내게도 사정이 있다오 이 집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하필 내 무덤위에 아궁이를 만들지 않았겠소 불을 뗄 때마다 어찌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집 남자들에게 부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원 말도 꺼내기 전에 놀라서 죽어버리지 뭐요 제발 부탁이니 내 무덤을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시구려 다음 날 아침 최선비는 귀신에게서 들은 얘기를 주인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먼 젊으니 이왕 우리 사정을 알았으니 좀 도와주시게나 최선비는 몇 날 며칠을 그 집에 묵으면서 아궁이 아래를 파들어갔습니다 겨우 유고를 드러내서 좋은 자리를 찾아 잘 묻어줬지요 그날 밤 내일은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노인이 꿈에 나타났더래요 정말 고맙소 떠나시기 전에 울타리 밖에 있는 배나무 밑을 파보시고려 최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배나무 밑을 파봤지요 괭이 끝에 묵직하게 걸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괴짝이더래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다 보물이잖아? 최선비는 귀신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언니 대신 결혼한 사람 옛날 중국 산동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 큰 부자 장씨가 꿈을 꿨는데 앞으로 모씨 집안이 훌륭한 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모씨 내가 뭐하는 집안인가 알아봤더니 남의 집 소를 길러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더래요 그런지 얼마 지나서 장씨가 모씨 집 아이를 봤는데 아주 똘똘하게 생긴 게 마음에 쏙 들지 뭐예요 장씨는 모씨네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모씨네 아이는 장씨 집에서 잘 먹고 잘 배워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뒤 장씨네 큰 딸이 시집 갈 나이가 되자 장씨는 모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금과 저희 집 큰 딸을 결혼시켰으면 합니다 모씨 집안에서도 좋다고 해서 결혼 날짜를 받아왔는데 큰 딸이 펄쩍 뛰지 뭐예요 그까지 소치는 가난뱅이 집안 아들한테 시집가긴 싫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지만 큰 딸은 고집 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는 장씨 부부방에 작은 딸이 들어오더래요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언니 대신 제가 시집 가겠어요 그래서 모씨 청년과 장씨 둘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주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조용히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머리 빠지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괜찮소 괜찮아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오 세월이 흘러 남편 모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됐대요 서울까지 다 못 가고 날이 저물어 여관을 찾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시험에 1등을 모씨라는 분이 찾아올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씨는 다음 날 아침까지 대접을 잘 받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1등으로 합격하게 된다니 난 난 이제 출세하는 거야 이제 높은 사람들과 어울릴 텐데 머리가 다 빠진 아내 때문에 놀림감이 될 순 없어 출세하자마자 아내부터 내쫓아야지 그런데 시험을 치고 발표를 보러 갔던 모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등은 커녕 합격자 명단에도 자기 이름이 없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온 모씨는 3년 동안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이번에도 그때 그 여관에 묻기로 했지요 주인은 이번에도 아주 반가워 하면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3년 전에 당신이 해준 꿈 이야기는 맞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시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시험에 떨어진 것은 당신이 부인을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당신이 떠난 날 밤 저는 또 꿈을 꿨답니다 자 기운을 내시고 이번에는 꼭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 씨는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부인의 머리카락이 탐스럽게 자라기 시작하더래요 출세한 모 씨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부인과 잘 살았다고 합니다 꿈 잘 꾸낸 그 여관주인은 억울한 일에 휘말렸는데 모 씨 덕분에 잘 풀려났대요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농부 옛날에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산비탈의 밭을 일구고 있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괭이로 돌을 골라내자니까 비탈 바로 옆 동굴 속에 사는 외놈박이 도깨비가 아주 야단이었습니다 에이 저놈의 괭이질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있나 내가 혼내줘야지 하지만 농부가 그걸 알턱이 있나요 하루종일 부지런히 괭이질 만 했습니다 해가 꼴깍 넘어가서야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도깨비도 슬그머니 따라 나서 집어예요 그라곤 농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가족이 나와서 반기는 걸 보더니 심술이 더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세요 여보 어서 오세요 좋아하네 난 말이야 사람들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건 절대 못 봐 두고 봐라 다음날 괭이질을 마저 하려고 밭에 갔던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힘들여 골라내놓은 돌이 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흠 이건 틀림없이 심술 굳은 도깨비 짓이야 농부는 도깨비 들으라고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이렇게 돌을 많이 갖다 놓았으니 참 고맙기도 하지 만약 쇳동이나 썩은 거름을 갖다 놓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도깨비가 가만 듣자 하니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돌아가자마자 밤새도록 돌을 치우고 쇳동이랑 거름을 마구 져다 날랐지요 밤 사이에 밭이 거름바다가 된 걸 보고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 걸음이면 농사는 잘되고도 남겠다 도깨비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도깨비 들으라고는 이렇게 토달거렸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올 농사 다 망했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도깨비는 그 소리를 듣고 신이 나서 펄쩍 펄쩍 뛰었지요 하지만 그해 가을 풍년이 든 걸 보고서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놈의 농부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이제 도깨비는 농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골탕 먹일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밤송이 껍질에 찔려 쩔쩔 매는 걸 봤어요 흥 밤송이 껍질에는 꼼짝 못하는구먼 그러고선 밤새 농부 내 집 마당 가득히 밤송이 껍질을 깔아놨지요 아침 일찍 세수하러 나온 농부는 이걸 보고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또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놨을까 올 겨울엔 뜰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난 참 복도 많아 껍질 말고 알밤을 쌓아놨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말이야 숨어서 이 얘기를 들은 도깨비는 화가 나서 쩔쩔 맺지요 그러더니 씩씩거리면서 당장 밤나무 숲으로 가더래요 밤새도록 밤송이를 까서 다섯자루 가득히 알밤을 담아선 농부 내 마당에 깔아놓았지요 히히 농부야 니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도깨비가 들으면 또 심술날 일이지만 그 농부 내는 도깨비 덕분에 농사만 잘 지은 게 아니고 도깨비가 갖다 준 밤을 팔아서 돈도 벌었대요 팔고도 남은 밤은 온 가족이 고소하게 구워먹기도 했지요 그 후로 온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고 도깨비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진짜 친구 이야기는 오갈랄라스 부족의 족장 마피아 로타가 가장 좋아하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듬은 것이랍니다 마피아 로타는 1866년부터 1868년까지 벌어진 파우더리버 전쟁을 오갈랄라스 부족의 승리로 이끈 전사이자 지도자였습니다 마피아 로타는 증손자인 에드가 마피아 로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에드가는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이야기꾼으로 유명했고 전통 구비문학의 마지막 계승자였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전통 신화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신과 정령은 거의 비슷한 것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